유튜브분들은 트위치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아이고 레넥톤 왜 안왔어? 왔으면 이겼겠다 응 그니까 네 생각이라고? 아.. 이래서 잠수 타면 안되는데 처음에 아쉽다 저 친구 강타라서 초반에는 그렇게 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쫄아야되나? 아.. 그러네 터진 것 같긴 하다 스팟 스팟 아 그래서 올라온다고 해서 위쪽에서 있잖아 아 강타 강타 저럴려고 들었나? 말이 안되네 어.. 어이가 없다 어.. 강타 스노우볼이 또 이렇게 굴러가네 아.. 감사합니다 이번판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계속 꿀 빨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판 쉬어가라는 것 같습니다 이번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레넥톤 야 너가 처음에 인베 때 왔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이스 하이 그래도 여기서 이득 좀 본 것 같죠? 여기 잡아라 잡아라 잡으면 이득이야 이건 이득이야 근데 조이가 내려와서 죽는다? 그건 손해야 미안해 이거는 내 잘못이다 하이 아빌리팔이었습니다 하이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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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티아메시요? 저랑은 안맞더라고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맞으신 분들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강타 아이고 그래 너무 아깝다 어 뭐야 미니언 카밀 미니언 때린 것 같은데? 카밀 왜그랬어 아군이 타냈습니다 카밀 미니언 왜그랬어 어 아쉽다 그러게요 왠지 오늘 팀들이 안싸운다더니 그럴 팀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오늘따라 너무 안싸운다 했다 팀이 탈론 네카타요 음 저는 그래도 탈론이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시하 조이 조이 봐놓고 당해주면 안된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은데요? 이게 게임인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게임인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돼 탑이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잘했어 잘했어 어? 카밀 왜 궁 안써? 궁 쓰지 아깝다 아 이럴려고 아껴놨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럴려고 아껴놓은거면 내가 인정할게 잘했네 궁만 있어도 저거 원콤 나가거든요 아 아쉽다 탈신 때문에 딜이 부족했네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에코 쉬워요 에코 쉬워요 바이바이 제가 성장한게 너무 좋은거 같아요 그거 덕분에 꽤 스노우볼이 크게 굴러가가지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안먹어? 이것도 안먹고 팔로우 아 어 평당 못 쳤는데 다행이다 그럼 카밀은 궁만 써도 1킬이지 나이스 끝났다 게임 나이스 끝났다 게임 네 이건 이긴거 같습니다 보통 보통 제가 이정도로 크면은 그래도 제가 킬값은 또 하는 사람이라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킬값은 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질감 딜이 좀 부족할 것 같지 않니? 딜이 좀 부족할 것 같지 않니? 딜이 좀 부족할 것 같지 않니? 딜이 좀 부족할 것 같지 않나? 타분 스킨이에요 불축이나 은용검이 좀 스케일같은게 바뀌어가지고 이펙트같은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축이나 은용검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잡고싶은데 빼자 빼자 안 뺐어도 있구나 잘한다 우리 왜 못기달리니? 나이스 우리팀 잘한다 그러면은 제가 잘해서 이긴게 아니라 그냥 팀이 잘해서 이겼네요 이정도면 다 각자 잘하네 초반에 말려서 그렇지 할 것도 다하고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버스 타는 중입니다 이번 판은 딱히 제가 캐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글도 잘해가지고 바텀도 할 만큼 하고 지금 제가 점점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는게 실감이 되는게 원딜이 안보여요 이번판도 다 원딜이 아니야 1대1이요? 탈론은 1대1을 하기엔 뭔가 애매한 챔프라 제드같은거는 서로 휙휙하고 하는데 탈론은 그런게 없더라구요 그냥 서로 W쓰고 Q쓰고 하면 돼가지고 조이 방금 패시브 터졌을거에요 조이는 제가 3스택을 앱으로 맞춘거라 같이 계란 Shield 복수 나이스 그냥 이것만은 뭔가 잘 되네요 게임이 또 슬슬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까 그 붉은 리본님한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쉽다 딱 이런 판 같은 판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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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polic하니까